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5일 신희의 어른동화 사탄입니다. 자작글이에요. 신데렐라의 언니들과 새엄마 옛날 동화에 보면 신데렐라가 나온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내 동화의 포커스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의 언니들에 맞춰져 있으니 읽으면서 참고하길 바란다.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와 새언니들이 살았어요.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어려서 엄마를 잃고 아빠는 재혼을 해서 신데렐라를 얻게 되었어요. 재혼한 신데렐라의 엄마는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걱정되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데렐라 엄마는 새언니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난감했어요. 처녀 몸으로 시집을 오기도 했고 새언니들과 나이차도 불과 14살에서 16살 정도. 새언니들은 개모인 신데렐라 엄마에게 반항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소홀했고 게다가 연이은 남자 문제로 신데렐라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어친데 덮친 격으로 가세도 기울다 보니 신데렐라 엄마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건 아니지만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전처의 두 딸과 젖먹이 전처 딸을 사랑으로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보니 신데렐라 엄마는 성격이 억척스럽게 변해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데렐라와 신데렐라 언니들이 번갈아가며 속을 썩이니 누구를 욕하며 때리고 키웠을까요. 신데렐라는 매일 가진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친엄마를 보며 새언니들에 대한 감정을 신데렐라에게 온전히 투사하는 엄마가 미워졌어요. 친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보기도 하고 지금 현실의 도피로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신데렐라 언니들은 새엄마가 늘 신데렐라와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못 간 것도 새엄마 탓, 시집가서 부라인 것도 새엄마 탓, 매일매일 새엄마라서 저러는 거야 라며 자기 세뇌를 하다 보니 결국은 젖먹이 때부터 키운 언니까지도 두 언니들의 세뇌를 당하게 되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신데렐라 엄마와 떨어져 살기를 원했고 그 대안으로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신데렐라 아빠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새언니들의 왕래가 곧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신데렐라의 집에 발길을 끊었어요. 신데렐라 엄마는 집에 오지 않는 새언니들이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매일 전화기 옆에 앉아있었고 맛있는 걸 사거나 좋은 물건을 얻으면 이건 첫째 줘야지, 둘째 줄까, 셋째 줘야겠다 라며 오지도 않는 새언니들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가고 신데렐라의 엄마는 노세아였습니다. 신데렐라의 아빠가 돌아가시자 새언니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신데렐라는 20년 만에 찾아온 새언니들이 의아했지만 아니나 달라 아빠가 엄마에게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나누어 가지고는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신데렐라 엄마는 늘 새언니들에게 미안해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두 달이 채 안 되어 신데렐라의 첫째 언니가 지병으로 죽던 날 신데렐라 엄마는 몇 년을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본인을 평생 친엄마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셋 딸이지만 신데렐라만큼 신데렐라 엄마한테는 그냥 아픈 손가락들이었던 거죠. 신데렐라의 남겨진 두 언니들은 새엄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80이 훌 넘어버린 신데렐라 엄마는 이제나 저제나 두 딸들의 안부를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마음을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엄마가 죽기 전에 알아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살아갑니다. 마치 상대방은 가해자고 난 늘 피해자인 것처럼 세상에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방과실만 있을 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겨누기도 하고 달콤한 사탕을 내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왔다면 한 번쯤 나의 내면도 들여다봐 주세요. 난 정령 상대방에게 달콤한 사탕만을 주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날카로운 비수를 상대방에게 늘 꽂지 않았나 하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에게 마음에 비수가 꽂혀져 있다면 오늘 당장 뽑아내 버리세요. 내가 비수를 꽂고 있던 세월만큼 상대방의 가슴도 너덜너덜해졌을 테니까요.